오늘은 인생의 두 갈래 길 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또 일부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좋은 일도 있고 또한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내 삶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쉽는 대로 거두는 법칙. 우리가 그러나 그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아니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가지 않는 길 이란 시가 있는데 그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시인이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장면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 있어서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해서 그 길이 잘 닦여져 있고 그 길이 아주 평탄한 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이에요. 차풀이 우거져 있고 무성하고 가시덩쿨이 있는 길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호기심에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찾았던 길인데 그런데 자기는 그 좁은 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의 말미에 적습니다. 훗날, 먼 훗날 나는 어딘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물론 세 갈래 길, 네 갈래 길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면 딱 두 갈래 길이에요. 한 길은 선택한 길이요. 다른 길은 선택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나 아니면 잘못된 길이었나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현명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인생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내가 이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길을 선택했다면 결과로서는 많은 후회가 막급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가는 길과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자동차는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거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되짚혀서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다시 잘못된 길로 들어선 데까지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길은 한 번 들어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위하여 선택을 했는가? 내가 돈이 좀 나오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어느 누구가 이 길이 좋다고 그렇게 가라고 해서 내가 선택을 했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인생 그냥 즐겨가면서 오늘 하루 내가 즐거운 길, 내 본능적인 욕구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생각되는 정력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거기에 대한 심는 대로 거두는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요? 또 그 길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번영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물론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안목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내 영원한 삶을 두고 볼 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어떤 길이 유익한 길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말씀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뭐예요? 한 길은 큰 길이요. 다른 길은 좁은 길인데 큰 길을 갈 때는 큰 길답게 큰 문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좁은 길은 협소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고 그냥 모두가 즐겁게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지만 그러나 좁은 길은 길이 협소하고 또 길을 찾기가 힘든 길이에요. 문을 찾기가 힘든 길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택하라고 했는가? 좁은 길을 택하라. 좁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휘어로 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대도무문. 그걸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대도, 큰 길은 문이 없다.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이시죠. 그분께서 휘어로 그걸 자주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보는 데서 직접 부수로 휘어를 써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클린턴이 이걸 보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옆에서 보좌관이 통역을 하면서 정의로운 길은 거침이 없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 길이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번역을 했는데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박장대소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정의의 길 이 길은 문이 있어요. 문을 통과했는데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큰 문으로 가게 되면 큰 문을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 문은 큰 길로 가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 성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길은 지옥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길은 성공의 길이 되는가 하면 어떤 길은 실패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길은 참으로 내가 참으로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 놀라운 길이 되는가 하면 어떤 길은 필경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길을 선택하되 좁은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등용문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과거의 과거 등용문 지금도 국가고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국가고시를 봐야 되죠. 이번에 의사들이 국가고시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고시라고 하는 등용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만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 많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거치는 것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건 관문이야.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얻게 되잖아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면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문을 찾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는 그 문은 사실 별 볼일이 없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 소위 말하는 그 문은 성공적인 문이 아닌 것입니다. 희망의 문이 아닌 것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문이 아닌 것이에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운동선수와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 참 음식과 물과 운동량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을 통하여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선발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다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부자들이 많은데 부자들은 다 지옥간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옥가고 다윗도 지옥가고 솔로몬도 지옥가고 우리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 부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여하게 됐는데 다 지옥 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 주시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의 문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은 하나도 이런 한 장도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창지기의 삶을 말하는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많은 사람을 또한 맡겨주시고 많은 재능을 내게 주시고 이러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에 쓸 수 있는 모든 재능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 이러한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렇지 않고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내 곳간에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내 노후가 정말 든든하구나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 곳간에 있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골프 치는데 돈을 좀 모아놓고 나이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돈을 모아놔서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병이 들어 버린 거야. 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무슨 소용 이와 같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문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나는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 있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나아가는 모든 문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할 때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왜 잠가입니까? 늑대와 사자와 여우들이 범접지 못하도록 그 목장문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야. 그래서 성경 아가서 4장 12절에 보기에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다.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잠근 동산이라고 했어요.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문이 되어서 그 문을 잠근하는 안전한 동산이요, 봉안샘물이요, 오염되지 않냐는 샘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풍성한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또한 그 동산에 많은 실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온 사랑한 여러분들은 그 동산 안에는 수많은 실과를 먹고 즐기면서,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누리면서 영생폭락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이에요. 이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강도가 살짝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그 문은 넓은 길이. 그 문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 아니요. 필경 죽음의 길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둘째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모든 길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것은 미혹의 길이에요. 마귀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길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바로 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기독교는 좀 너무 편협하지 않나.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론 캐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상당히 좀 멸시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이 너무 편협한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 이 길이야말로 편협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말로 자유가 없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하는 길인 것이구나. 진리의 길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세상에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길은 다르지만 불교를 통해서도 마홈의 무슬림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또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수용하고 평화하고 상생하고 우리가 같이 그 목표를 같이 가는 사람들 아니냐 길만 좀 다르니까 서로 좀 인정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자. 그렇게 해서 막 서로 교체하면서 미사도 같이 드리고 불당에 가서 법회도 같이 드리고 말이야. 심지어는 어느 교회 가니까 무속인을 데려다 놓고 간증을 시키는 그러한 교회도 나온 걸 제가 본 적으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혼합에 그러한 섞이는 거 이걸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길 그 길은 술집이나 여러분 도박장에 가보십시오. 나이트클럽에 한번 가게 되면 조명이 어두워요. 은밀하게 행하도록 불이 어두운 거예요. 그곳에는 바로 방탕함과 성적으로 굳어 터간 그러한 음란한 곳이에요. 그래서 장원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어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빛이 있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바로 그것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바로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이 바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빛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또한 그 좁은 길은 훈련이 필요한 길이에요. 훈련.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벽암지 훈련, 유격훈련입니다. 유격훈련. 저는 해병 출신이라 마산에 있는 과거에는 삼랑진이라고 하는 곳에 벽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3주 동안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레펠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산과 산에 그 줄을 밧줄을 쫙 걸어놓고 밑을 보면 약 30미터 그냥 그 계곡 낭떠러지요. 그 좁은 그 밧줄 하나를 의지하여서 그걸 계곡을 지나가고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냥 잘못 터지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물론 그 밑에는 줄이 있어서 보호하는 줄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정말 전쟁이 나면 그 훈련 받은 대로 정과가 오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는 그 길로 맹렬한 복종과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훈련 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훈련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간암 전공으로 학위를 박사하기를 했는데 저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한국계의 유명한 교수님인데 물론 세 분 중에 한 분이었지만 그분이 저를 제가 후배가 되니까 대학도 후배고 또 의사로서도 후배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훈련시켜서 앞으로 한국에 가서 간 클리닉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뭐 술도 안 마시지 뭐 어떤 뭐 사교 모임에 잘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지 또 환자를 놓고 기도하지 뭐 이러니까 그분이 하루는 부르더니 관희야 네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좀 탁한 물에서 놀아야 된다. 탁한 물 세상에 좀 혼탁한 곳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깨끗한 곳에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많지가 않아. 탁한 곳이 돼야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그걸 잡을 수가 있지 않니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과 혼합할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지 세상 사람과 합해서 동류가 되어서 세상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정한 물고기는 특징이 뭡니까? 비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비늘과 지느러미가 필요합니까? 목표 지향적이에요. 세상에 흐르는 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려서 연어가 자기 본향으로 거슬려서 올라가듯이 우리는 분명히 천성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가는 물고기와 같아. 그러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또한 연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비늘이 필요한 거예요. 비늘이 우리는 영적인 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전신갑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지느러미의 길을 바로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인생에서 결국은 그 교수님과 참 결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또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가는 사고가 다르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세 가지 결정 중에서 참 잘한 결정 제 인생의 세 가지 결정 첫째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결정 첫 번째 가장 잘한 결정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돕는 배필을 주셨어 그 돕는 배필 배우자를 선택한 그 결정 두 번째 자란 결정 그래서 같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세 번째 자란 결정이 바로 제가 독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속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다리의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길은 마치 청한 물고기가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신 갑주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흉배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요 또한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이러한 영적 빈을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하여서 싸우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하면서 가는 걸 원치하는 것이에요. 야구보세 1장 2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 교회가 부응하고 양쪽으로 부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목적을 위하여 수단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수단이 잘못된 목적은 바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명대로 순정하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회로가 없습니다. 신앙상태는. 외길입니다. 큰 길을 통해서 갔다가 그 목표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천성의 길은 좁은 길이요. 협소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고 주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길은 참으로 불쌍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진리예요.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문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요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 분명히 선언했어요. 자 너희들은 이제 바하를 섬기든지 여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여와의 편에 서겠노라. 좁은 길을 가겠노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겠노라. 이러한 결단이 선택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과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연히 운명을 가져다주지 않아요. 운명은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의 미혹과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철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이요. 넓은 문으로 통과하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이제는 새로운 피저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저물이 됐다고 하면 뉴라이프 새로운 삶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은 변화가 됐어요.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교회는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을 보게 되면 옛날하고 지금이나 인격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표식이야. 표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선지자 노릇 했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 노릇 했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거예요. 권능을 능력을 행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의 역사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가라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걸 또 곡해해서 봐라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자는 다 불법을 이것은 아전인수요. 성경을 그것은 크게 왜곡하는 그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교적인 이런 신앙적인 행위예요. 행위 역사가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표적 자체가 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개명과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멘으로 했는데 밖에 나와서는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것은 말씀을 받은 게 아니죠.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내가 변화되는 삶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크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는 자들은 늘 크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독생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정지함을 받도록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낳을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을 하락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의 용서함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고백하고 예수 크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내 죄가 사암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죄가 사암받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러나 행함이 없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게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요. 그 믿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외면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것은 택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된 구원이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봐야 내가 거듭났나 내가 변화를 받았나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있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새로운 피저물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내가 진정한 회개가 없고 고백이 있으면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내 삶이 변화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거짓된 구원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라기 전에 즉시 회개하고 내 신앙 상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마귀가 늘 대적합니다 뱀과 정갈로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잇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면서 또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를 뿌림받은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안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는 늘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문은 넓은 길이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고 잘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예수 그리시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시도 안에 우리가 풍성한 생명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폭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시도를 믿는 길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길이요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길이요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를 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보장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타고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십시오 불순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순정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영원한 천성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가난한 땅에 풍성한 생명이 약속돼 있는 생명이 넘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혜택 주의하므로